조건부 서식은 뭐냐면요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런 이런 서식을 줘라 이런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홈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서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어떤 서식을 설정하겠다 그 뜻이에요 조건부 서식 규칙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 행 전체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입력할 때 열 이름 앞에만 달라를 붙이면 돼요 요건 조심하시고 행 전체인 경우 열 이름 앞에만 달라붙인다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왜 조건부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요런 센텐스 맞다 틀리다 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규칙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식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의 서식이 적용이 된다 얘도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센텐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규칙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규칙으로 셀 값 또는 수식을 갖다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수식 앞에 반드시 등호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수식이니까 등호로 눈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평점이 3.0 미만인 행 전체의 셀 배경색을 지정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행 전체의 배경색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제 열에만 달러 표시해주면 돼요 다음 중 이를 위한 조건부 서식 설정에 사용할 수식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평점이 3.38, 2.60, 3.67 쭉 있는데 3.0 미만인 경우만 이렇게 미만인 경우만 이렇게 행 전체에 서식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3.0 미만인 경우만 그랬을 때 조건부 서식 일단 수식이니까 는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1,2,3,4 는 먼저 잘했네요 그래놓고 행 전체의 셀 배경이니까는 열에만 달러를 붙이면 돼요 열에만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 엠퍼센트 필요 없고 얘는 달러가 없고 얘는 행에 달러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바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지금 열에만 달러 D, D열이니까 그 다음에 D에 2 얘 먼저 검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0 미만이니까 3이 더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는 달러 D에 2, 3이 더 크다 3 미만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위 설정을 A2에서 D에 9까지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홈탭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세 규칙에서 지금 수식을 줘야 되니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 다음에 수식이니까 는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D에 2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래놓고 3이 더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식을 주겠습니다 형광표시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평점이 3.0 미만인 경우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정답은 1번이 됐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